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론 기이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입니다. 방위비를 어느 정도 인상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관례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종류의 거래라도 한꺼번에 5배 정도 올리는 것은 관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죠. 미국의 요구는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협상장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서 과도한 요구를 일단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초기값을 그렇게 설정하고 나면 협상장에서 유리한 그런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미국 측이 요구액이 아니라 협상용 요구액이 아니라 정말로 그 정도를 한국으로부터 받아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국회에서 동의를 얻기가 힘들 것이고 동시에 또 한국인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반미 선동꾼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뒤흔들고 주한미군을 감축시키는 데 큰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내심 기다리라고 하듯 미국과의 결별을 기정사실화 하기를 학수고대운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우려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책의 경직성입니다. 11월 20일 날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정치하기 위해서 김상조 정책실장 초청 경총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썬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나친 규제와 정부의 친 노동정책 때문에 기업하기가 무척 어렵다 이런 호소와 아우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상조 정책실장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드러나 마나 초청하나 마나 그런 답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은 중요하지만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다. 공정과 포용이 없는 시장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사회통합을 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했고 앞으로도 이 기조는 변함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친 노동정책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들의 발언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원리주의, 근본주의, 관념주의, 이상주의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현장의 경영 상황이 말이 아닌 정도로 망가지고 있지만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 그것은 우리의 핵심 가치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는 것이죠. 참으로 답답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망가진 다음에 정신을 차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때도 남탓으로 돌리기를 아주 잘할 겁니다. 세 번째는 인원고 사태에 대한 처리입니다. 가제는 개편이구나 서울시 교육청이 한 달가량 진행한 서울 인원고에 대한 특별장학검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교원들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특정 이념과 사상을 강제로 가리키거나 정치 편향기교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객관성을 얻기가 힘든 조사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 교육감의 관리하에 있는 조직에서 어떻게 결과적인 감사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량을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하기 위해서 반일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치도록 하고 반일구호가 적힌 마라톤 띠를 제작하도록 하고 조국 비판 학생들에게 너 일배 회원이냐 라고 말하있던 주장은 모두 다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정교조 지지를 받는 서울시 교육감이 정교조 출신의 교사에게 책임을 묻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 사회는 옳고 그러면 없습니다. 그냥 진영만 있을 뿐이죠. 우리 편이면 무조건 옳고 다른 편이면 다 틀린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겠냐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 너무너무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쯤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답답합니다. 특히 교사들은 정년까지 머무르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보면 앞으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향한 정치적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사상을 주입하거나 이념을 주입하는 일이 아무런 제어 없이 실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 나라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1월 20일자 영상 이해하기 힘든 일 일곱 번째를 보고 아연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아연님이 남긴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너무 늦지 않기를 원합니다. 20일 날 mbc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마을 가운데 이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공수처는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다. 임기 절반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아 드디어 싹이 도단하고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들은 대부분 다 진실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를 지켜본 중앙일보의 박복윤 대기자는 칼럼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뀌지 않는다. 저도 동의합니다. 칼럼의 마무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문 대통령은 바뀌지 않는다. 그 점을 실감한 것이 국민과의 대화가 가져다 둔 역설적인 소득이다. 그것은 소용돌이의 나라 장례를 예고한다. 아연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질문이나 댓글을 남겨주실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매일 저녁에 답하는 코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등록에도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훌륭하고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로 전진하는 데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후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공병호TV의 첫 화면에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